사막에서 처음 만난 건 역시 낙타 검은색, 흰색 낙타는 처음 보는 거라 신기했다 가까이에서 촬영을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 마치 이곳의 주인은 나야라고 말하는 것 같다 저 멀리 보이는 모래 언덕 내가 미지의 별에 온 것 같다 낙타의 등을 닮았다고 이름 붙여진 옹그 주멜 영화 잉글리쉬 페이션트의 촬영장으로 쓰였다고 한다 낙타의 운동과 함께하는 곳 도전 오늘의 무료단을 선택하는 이곳은 신나게 촬영장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